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진TV의 오진입니다. 그 마술 시리즈가 새로 오픈되다시피 지금 이건 마술용이고요. 오늘 첫 번째 마술을 해볼 겁니다. 그리고 왜 하진이가 없냐는 분들 많이 있을텐데 하진이 지금 밖에 있고요. 하진이가 왜 이걸 못하냐면 마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. 자 그러면 오늘 마술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켜진 양초, 켜진 양초 두 개고요. 꺼진 양초 하나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불이 붙었을까요? 불이 붙었습니다. 오늘 마술 여기까지였고요.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아까 그 뚝뚝뚝 소리 뭐냐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드리자면 윗집에서 나는 소리예요. 윗집에서 뛰어다니나 봐요. 좀.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번 뚝한 소리는 지금 그리고 계속 밖에 나가는 소리는 하진이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예요.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안녕.